무슨 일이야? 저 때문에 산모가 위험에 처했습니다 삼촌 PD에서 다시 한번 홀딩하십시오 당장 길 트십시오 응급하자 있던 몇 번을 얘기합니다 잘못했습니다 그러네 캡틴이라면 하지 않겠습니다 안 되는 걸 안 보고 어떡하라고 당장 파트너 바꿔 제 마음이 아프고 그래서 도와주고 싶고 같이 가고 싶어 전 이렇게 사는 게 좋습니다 한다 짓은 몰라 부모에게 버림받은 자식의 마음이 어떤 건지 한글자막 by 한효정